소개팅 아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다 했나? 올라가 봐요. 가서 우리가 또 응원을 또 해 줘야지. 아우. 머릿? 둘이서 창의 가면서. 바빠, 바빠. 얘 준비 잘 되고 있어? 언니. 하고 있어? 어디 있어? 그림 그리기 잘하고 있어요. 그래. 얀수, 얀수. 어디 머릿결 좀 보자. 드라이 잘하네. 대박. 어떻게 이렇게 돼? 어우, 붓기 많이 가라앉아. 얼굴 팩 좀 할게요. 너무 하루 종일 어제부터 얼굴 관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언니. 소개팅 나가야 되잖아요. 너무 웃긴 것 같아. 안 버져봐. 완전 부친 하나만 바꿔줘. 완전 부친 하나만 바꿔줘. 완전 부친 하나만 바꿔줘.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트위트먼트 안 오거든. 야, 근데 또. 야, 컬 보다 이게 더 어렵고 있다. 그래. 어제 웨이브 보다. 우리 나이에. 아, 그래요 언니? 노력은 좀 어렵고요? 이게 훨씬 어렵고요. 이렇게 한 것도 예쁜데? 이렇게?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냥 이게 낫지 않아, 이렇게? 어, 그게 예뻐, 그게 예뻐. 살포시 이렇게 한 쪽을 가려, 이렇게. 메이크업은 잘해? 저 지금 이제 눈썹 그리려고. 야, 근데 이게. 야, 진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하는 거야? 아니, 두 분은 별로 없어요. 와, 와, 와. 우리 인생에서 그림 그리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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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메리카노로. 그거 쉐딩이에요. 응. 이거 볼터치. 어? 어? 어, 오케이.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호란누나, 호란누나 뭐 하시는 거였어? 난 전에 공연했어요, 지금. 아니, 언니들. 제가 소개팅 나가는 거라고요, 제가. 아니, 뭐. 지금. 거울은 이미 이쪽으로 갔다고요. 나 지금 메이크업 중이라고요, 은혜 언니. 메이크업 너무 잘해서. 아니, 나 지금 소개팅 나왔는데 거울은 이미 주인을 떠났어. 나, 나. 나, 나. 아니, 근데 저거 없어, 비올라? 아니, 됐어요. 다 했어요, 다. 비올라? 아, 비올라 뷰러? 아, 언니 쓰려고. 진짜. 이거 쉐딩이야? 응. 네, 쉐딩이에요. 야, 뷰러 없어, 진짜? 쉐딩 무슨. 이거. 한 번만 해보자. 뷰러한테 없어요. 아니, 화장하는 데 있으면 안 돼. 맞아. 이렇게 차끄만 발라. 제가 나간다고요, 제가. 언니들 지금 저기 스케줄 있는 사람이랑 손이 나간 사람은 거울 어디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들 시장 가다. 나 시장 가는데 왜 이렇게 발라. 언니, 저기. 시장 애들 누가 있을지 모르게 알아. 시장 애들 누가 있을지 모르게 알아. 시장 애들 누가 있을지 모르게 알아. 내가 자연스러운 만남 좋아한단 말이야.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만남이 좋다면 시장에서. 자만추. 어. 내가 소개팅 나간다고. 아니, 시장 가시는 아줌마들이 왜 그러실까. 원래 시장 가면서 신경 쓰는 거야. 나 진짜. 지금 마음만은 우리도 같이 거기 가 있어. 그럼. 대박이다. 역시 언니들은 자존감이 월등해. 어머, 그건 뭐니? 동생이 소개팅을 나가던 말도. 이게 생이 제일. 아니, 그런데 오늘 소개팅 의상의 컨셉이 뭐야? 나 그런 거 없어. 언니들이 골라준다. 여성스러운 거 갖고 왔어? 도시적인 거 갖고 왔어? 나 그냥 다 언니 원피스예요. 아, 여성스럽네. 언니 옷걸이 있으니까 언니들이 골라줘. 아빠, 우리 너무 바쁘니까 빨리 메이크업하고 옷을 보여줘. 내가 가서 들고. 왜 지금 저 칠해야 해? 우리 바빠. 언니들 바쁘니까 내가 가서 옷을 들으라고. 보여줘야죠. 죄송합니다, 네. 연수가 잘못했네. 이미 거울은 내 옆을 떠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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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들이 이거 보면. 저기요. 언니들. 박수 봤어, 이뻐, 이뻐. 저 소개팅 나가요. 어려워, 어려워. 41년 만에 처음이에요. 어려워 보여. 이 칼 더 잘 어울려요? 어, 어. 색깔이 이렇게 올라와. 나 지금 그거 딱 되는 순간. 패션 가을 하고 촬영하는 느낌. 눈도 반짝이야. 이 칼라가 되게 잘 받아. 네, 2번. 2번입니다. 어, 허리 묶는 거구나. 뒤로. 그런 거 남자친구 별로 안 좋아해. 그래? 남자들이 저런 거 좋아하는데. 섹시하잖아. 3번. 예쁘다. 괜찮은데? 색깔이 밝은 게 어울리는데. 3번. 오케이. 너 옷 많이 갖고 왔네. 4번. 이게 그냥 나 솔직히 말해서 남자의 직업을 알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동장 차림의 얌전한 옷을 좋아할 만한 직업인지. 아니면 약간. 센스에게 약간 스타일리시티하고 막 이렇게 약간 좀 이런 걸 좋아할 만한지. 그런 거 중요치 않아요. 내가 입은 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제가 남은 그 여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여그와 함께 있는 thirds. 아, 너무 desires. 저는 그 여그와 함께 있는 것들을enko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더. 지금 남의 여그와 함께 있는 것들. 그 urht 소련 언급에 가진 것들은 사랑같이. 그래서 왜 Cyberpunk을 하면 더 더 얌전하게 많이 있는 것들의 여그와 함께하는 일을 하는 것들은? 엄마 엄마 어디야? 난 지옥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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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야 어제 골프 쳤니? 어 몇시간? 엄마가 2시간 치라 그랬잖아 그렇게 못했어 오늘도 가서 쳐 아 재밌게 놀고 아 내 맘 들킬까 부끄러운 게 아냐 혹시라도 커질까 봐가 아냐 어쩌면 어쩌면 그냥 지켜줄 거품 내 맘일지 몰라 같은 크기 어우 묶었다가 풀렀다 볼빵빵도 해봤다가 계속 봐 거울 이 순 없잖아 어쩌면 어쩌면 우린 그냥 좋은 사인지도 모르겠지만 우린 사랑하는 사인지도 몰라 우리 사랑하는 뭐라고 떨리네 네, 옆에 타. 응, 뒤에 타. 출발하네요. 미안해. 언니, 니프 타도 돼요? 야, 운전 30년이야, 왜 이래.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어도 계속 운전하고 다녔. 한국 언제 왔어요? 언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여기 있다. 언니, 우측 통행 맞죠, 거기도? 당연하지. 한국에 언제 왔어요?